한 주 동안 극한과 도함수 또 linear approximation 또 그리고 도함수를 이용한 Taylor 전개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정의했고 극한으로부터 도함수를 정의하여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고 또 명령어를 학습했습니다. 그걸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linear approximation, 선형 근사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거를 2차식, 3차식, 4차식 또 N차식으로 확장하면서 하는 Taylor 전개식. 그래서 복잡한 합성 함수가 있어도 그에 대응하는 다항식을 구하는 Taylor expansion까지 학습했습니다. 실제로 이게 미분과 적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분, 미적분학은 대포의 탄생과 함께 발전하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최적회를 구하는 문제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.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역사적인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복습하도록 하죠. 극한과 동함수. 이 주소에서 복습하기 전에 이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이 주소에서 들어가 보시면, 자, 미적분학. 우리가 배우는 내용, 아까 우리가 제일 첫 차시에 배운, 1주차에 배운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를 주고 프로팅하라고 하면 금방 그려주죠. 그리고 또 드리버티브를 구하는 것,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는 것. 여기서 프린트아웃 할 때 이렇게 가로를 주시면 그러면 바로 됩니다. 프린트, 여기 명령어가 바뀐 건데요. 프린트아웃에 가로를 주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, 리미트를 바로 명령어로 구해서 이렇게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x가 2분의 파일 때, 또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도함수를, 드리버티브를 구해라. 그 명령어를 줘서 구할 수가 있고 또 도함수를 구해서 직접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것. 그 다음에 최대값, 최소값 구하는 것. 적분하는 것. 적분값을 구하는 것. 인테그랄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? 이 함수의 그래프. 이 함수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적분값을 구하라.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. 그래요?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 실습실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하시면 6주차 실습을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직접 f of x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x가 1의 우측에서 접근할 때 또 좌측에서 접근할 때 점점점 이 값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다른 함수를 주어서 확인하셔도 쉽게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이 명령어가 바로 앞에 이런 과정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. 그리고 수렴, 또 수렴하지 않은 발산, 수렴의 정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둘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했죠. 그리고 그런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 존재하대로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했고요. 그래서 리미트를 구하라. 그러면 이렇게 x가 e에서의 g of x의 첫 번째 함수의 값은 3분의 1 곱하기 sin e로 여기서 정해지고 이런 그래프 같이 이게 좌측은 x가 e로 수렴할 때 마이너스 4로 f of x 값이 수렴하고 또 x가 함수에서 x가 플러스 쪽에서 2로 접근하면 f of x 값이 4에 가까워져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지만 둘이 같지 않아서 이게 수렴하지 않는 함수의 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렴 값을 구하는 건 리미트를 명령을 줘서 구하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x가 2분의 파이에서는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함수의 경우는 sin x분의 x제곱은 4분의 파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변해가죠. 그러니까 그거는 조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죠. 그리고 값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미트를 구하는 개념을 안 다음에 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죠. 도함수를 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리미트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미트를 구하는 명령어를 정리해서 diff, differentiation이라고 이렇게 주었고 도함수를 구하면 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값이 f'of x이퀄 0가 되는 값이니까 x가 4일 때 이 손실함수는 가장 작은 값을 주게 되고 이게 바로 애프티만 솔루션이 된다. 그래서 x가 4일 때 아까 애프티만 솔루션이다. 그걸 학습한 것입니다. 이것을 코시가 소개했다는 것을 소개했고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선형 근사식을 다음과 같이 구하는 것을 학습을 했고요. 리니어 어플록시메이션이 리니어 어플록시메이션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 근사 값을 구하는데 얼만큼 중요한지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일러 전개식 1차 도함수, 2차 도함수, 3차 도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근사 다항식을 구하면 이 근사 다항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f'of x 값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근사식을 이용해서 f'of x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소개한 사람이 브룩 테일러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. 이상으로 6주차를 마치고 다음 7주차에는 도함수의 응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